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일렉트릭의 연구맨입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분, 초 이 시간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0분 유형입니다 10분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분 유형, 10분이 아닌 유형, 그리고 초입니다 초 데이터로 봤을 때 한 9대 1대 1 이 정도 비율로 나옵니다 모르겠다 하면 10분 찍으면 얼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 외워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시간의 단위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 예외사항, 초, 10분이 아닌 거, 나머지는 10분이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10분 이렇게 외우면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10분 유형, 그런 다음에 10분이 아닌 유형, 초 이렇게 세 가지로 파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초는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시가지, 번화가 있잖아요 시가지, 그리고 보안공사, 그리고 의료장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처음에 나온 문제 10분 유형입니다 10분 이거는 99페이지입니다 절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 내력 이렇게 10분간 절연 내력 시험을 하였을 때 10분 저희는 이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 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10분 동안 시험을 봤어요 맨날 틀리고 맞았냐, 100점 맞았냐 이러면서 좋아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시험을 본다 하면 10분, 시험을 본다 하면 10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25번 문제 고압 및 특고압절로 절연 내역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전압은 연속해서 몇 분간 가야 견디는가? 답은 10분 또 분하고 관련된 거 풀어볼게요 101페이지 회전기 및 정류기 저희 회전기 및 정류기 예전에 한번 다시 했었죠 기계적 신호, 전기적 신호, 전기적 신호, 기계적 신호 무효전력 어찌우저찌 하면서 정류기도 하고 다 했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앞강이 듣고 오세요 정류기, 조상기, 회전기, 별류기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모든 시간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또 1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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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간입니다 그래서 102페이지 34번 문제 풀 때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은? 받아쓰기 시험 생각하세요 받아쓰기 받아쓰기 시험 받아쓰기 시험을 오래 볼 수는 없어요 얼마만큼만을 봐야 되죠? 뿐이죠 답은 2번 215페이지 케이블의 가압장치의 시설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있네요? 10분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외워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데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돼요 압력을 너무 많이 받아요 평소가 그대로라고 하면은 압력을 두 배로 받으면은 시험을 잘 못 보겠죠? 시험을 볼 때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으면 좋아요 1.5배 정도 압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험을 볼 때 1.5배 정도 압력을 느끼면서 중압감, 압력을 느끼면서 시험을 보면 잘 본다 그래서 10분 시험을 보는데 1.5배 정도 압력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477번 답은 유압을 몇 분간 가하는가? 이거는 1.5배 10분간입니다 여기 1.25배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1.5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압력을 1.5배 정도 받고 10분간 시험을 봐야 된다 다음 문제 227페이지 압축, 공기, 개통, 규정에 관련된 내용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압축, 공기장치 압력, 압력, 그리고 시험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압력은 어느 정도가 좋죠? 1.5배 몇 분간 시험 보면 좋을까요? 10분 답은 2번 10분 정도 시험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답이 10분인 것만 보았거든요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보호장치의 종류 및 특성 이거 퓨즈, 용단 특성 퓨즈가 과전류가 확 들어오면은 이게 기계가 고장나지 않게 회로를 끊어버려요 전기를 아예 끊어버리는 게 퓨즈인데요 이 퓨즈는 용단 특성이 있어요 몇 암페어일 때는 어느 정도 버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 외워야 되는 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들은 다 외워야 되는데요 80암페어 80암페어일 때는 몇 분인가? 80암페어는 63초가 160 이하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120분입니다 120분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63암페어, 160암페어 사이에 있으니까 이 80은 그래서 120분입니다 전격 전류 30암페어 같은 경우에는 16 이상, 63 이하잖아요 여기 30암페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60분입니다 답은 2번 이건 10분이 아니죠 그래서 외워줘야 됩니다 이 값들은 외워주시고 이 표를 많이 외우셔야 될 거예요 여기 몇 배 견디는지, 몇 배 견디는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표를 전체적으로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포장 퓨즈하고 비포장 퓨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강, 2강 여기서 했었죠? 했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외워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포장 퓨즈가 비포장보다 셉니다 포장 퓨즈는 1.3배 견디고 120분 안에 용단 비포장은 1.25배 견디고 2분 안에 용단 완전 달라요 2분 안에 용단이 되어야 돼요 비포장은요 그리고 포장은 1.3배 120분입니다 여기 비포장이요 약하죠? 1.25배 2분이죠 답은 3번 여기 봅시다 포장 퓨즈, 포장 퓨즈 포장 퓨즈는 좀 강력해요 120분, 120분, 포장 퓨즈는 120분, 비포장은 2분 이 배수하고 분하고 다 알아둬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10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초와 관련된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초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시가지, 보안공사, 의료장소 이 초와 관련된 내용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전기를 끊어버리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험할수록 시간이 짧아요 위험할수록 시간이 짧습니다 여기 셋 중에 뭐가 제일 위험해 보이세요? 저는 의료장소가 1등, 그리고 시가지가 2등, 보안공사가 3등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장소 같은 경우에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이렇게 사람 많은 데를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시가지예요 그리고 보안공사는 그 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의료장소 의료장소는 정전이 되면 엄청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료장소 0.5초, 의료장소는 0.5초, 이렇게 빠르게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0.5초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맞는 보기에 있었는데 0.5초, 맞는 내용 의료장소에서는 빠르게 반응해야 된다 그룹 0장소에서는 TNT, 맞고요 IT계통, 분전반은 내부, 외부, 오케이 가까운 외부에 4번 같은 경우에는 50입니다 50키로옴 키로는 10, 10에 3승 의료장소는 위험해서 0.5초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가 나왔네요, 시가지 시가지는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데 강남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100KV 초과하면 1초 이내, 1초 그런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특고압이 특고압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교류, 직류 모두 7KV 초과해야 됩니다 초과 그러니까 8KV도 특고압이고 100KV 넘어가는 154KV도 특고압입니다 그런데 100KV 초과할 때는 1초 이내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1초, 1초 그래서 특고압 가공전선으로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00KV 초과할 때는 1초 이내 맞는 표현이죠 3번은 그래서 맞아요 그런데 368번에 틀린 것은 애자장치의 값이 110%여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거는 그렇게 크리티컬 하진 않았지만 100KV 초과할 때는 1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나왔어요 시가지 내의 154, 이거는 100KV 초과했죠? 그러면 1초 안에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의료는 0.5였죠? 시가지는 1초였네요 다음 문제 이번에는 특고압 보안공사입니다 특고압 보안공사 여기에 시간에 관련된 내용은요 기억입니다 보시면은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긴 경우 3초 그런데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인 경우 2초 그러니까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7KV 초과인데 7KV와 100 사이에는 3초고 100 이상인 경우에는 2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2초예요 2초 100KV 이상 특고압에 관련된 보안공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100KV 이상으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2초 2초 그래서 보안공사는 2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2초로 나온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보세요 특고압 보안공사 154KV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KV 이상이죠? 100KV 이상이기 때문에 2초 2초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안공사는 2초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간에 관련된 문제는 다 풀어보았습니다 복습 잘하시고 여러 번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